박선영 네, 세프 아, 근데 난 모노포도 내가 모노포도 올리면 불안하던데 자빠질까봐 아, 귀청귀청 이 형 선생님이 이거다 라던데 바람 보니까 내 쓴데도? 어, 내 쓴데도 어, 난 어디서 바람 그래서 박선생님이 저게 뭐야 그 D3 언론 때 말에 내가 경의를 표했잖아 아, 난 어디 올렸는데 저도 불안하더라고 진짜 내가 만든 모노포도 있대? 어우, 나 이거 못했어 근데 찍으러 가 하더라고 그냥 쭉쭉쭉쭉 금방 금방 나 죄송합니다 불안하다 생각되면 왜? 릴리지가 안돼요? 대신 눌러줘 릴리지는 사람 눌러줘요 이거 한 번요? 그 버스가 같아야지 물어보면 돼 찍혀요? 안 찍힐걸? 네 아, 리모컨 맞추면 되는 거지? 네, 맞추면 될 거예요 응 그 리모컨 내려야 될 거 아니야? 카메라를 아니지, 아니지 주파수 밑에선 맞추면 돼? 아, 밑에 아, 밑에... 아, 밑에... 여기... 아, 왜... 깜짝이야 여기 또 같이 올려놓고 또 닮았다고 하려고 하죠? 아, 난 진짜 아들인 줄 알았는데? 아, 이 사람이 아들이구나 그래도 우리 아들 한 번도 못 봐도 그렇지? 아,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들이라니까... 나는 왜 이렇게 애가 아들인 줄 알겠지? 아, 밑에 사람은 사는 거고... 우리 아들은 나만은 그냥... 아니, 그니까는 흉겠더라고... 나고 그렇게 해 아니, 그리도 또 비슷해 그래서 아, 아들이 이렇게 생겼구나... 몇때 아들이구나... 아, 그거 좀 봐야지...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... 네... 어? 왜 뭐... 참, 기계치들 셋이 모여서... 뭐 하는건지... 많이 본 사람인데ι!! 어학ㅎ 알아요 학습 ali